자 이걸 퍼스트 브라우서 이랬는데 이거 하여튼 세상에 인터넷이라는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모양이에요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89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 인데 요 비글본 블랙을 전번에 연결을 했죠 PC 에다 그러니까 전원도 켜 있는거고 계속 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쭉 지금까지 다시 와야 되더라구요 그렇게 오래는 안갈래요 그래서 25년 전 당시에 첫번째 인터넷 모양이 요래 생겼거든요 뭐 넷스케이프라 그러는데 당시에 저도 이게 이런거 나왔을때 1994년 어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써 놓고 갈께요 네트 스케잇 네트하고 스케잇하고 뛰는지 붙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그 당시에도 안썼고 지금도 안쓰니까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인터넷 이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비글본 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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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당시 25년 전에 넷스케이프라는거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마크는 요렇게 되어있죠 네스케이프라는 마크가 다음은 요런 버튼 누르는 단추도 있을거고 이것들도 다 누르는 단추같은데 또 요런 메인페이지라는 타이틀 타이틀도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본문도 있을거고 요러한 요런걸 이제 우리가 구성요소 엘레멘트라고 부르죠 요 다큐먼트에 엘레멘트 그러니까 인터넷 페이지 처음 만든거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이런거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비글본까지 오는거 같아요 꼭 비글본이 그런게 아니고 비글본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그렇다는 얘기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이다 25년전 그때는 우리 컴퓨터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있는것 처럼 여기다 어떤 단어를 넣고 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온다는것 같아요 25년전에 안해봤거든요 저도 근데 요 페이지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방금전에 얘기하던 요런 요소들 요런거 넣고 눌러야 되니까 분명히 단추잖아요 버튼 지금은 고우라고 안그리고 검색, 설치 뭐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그땐 고우 이렇게 해놨네요 요런것들을 요 페이지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인터넷상에서 그러면 우리 우리 컴퓨터 우리 고객은 고객의 컴퓨터 인터넷 고객의 컴퓨터 우리 컴퓨터죠 거기서 요 html 하이퍼 텍스트 텍스트 마커 랭기지 요 하이퍼란 말을 찾아내서 찾아보니까 약간 약간 넘쳐서 직역하면 그냥 미친 뭐 이런거 거든요 미친 텍스트 마커 랭기지다 좀 미쳤어요 이 텍스트가 조금 보죠 얼마나 미쳤나 너무 직역했나요 제가 눈이 조금 아직도 회복이 될돼서 자판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핑을 미리 해서 뭐 c 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또 큰 지장이 없으니까 또 html 페이지를 일단 텍스트에다가 하나 보죠 이거 그냥 노트패드 여러분 노트패드에다 그냥 요렇게 html 시작 html 끝 끝은 꼭 요렇게 짝대게 일어났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안에 헤드 시작 제목 바디 시작 본문 헤드 끝 짝대게 하나 컸죠 바디는 그 안에 뭘 썼으니까 밑에 쪽에 바디 끝 거기다가 이제 버튼을 하나 넣죠 그리고 요 html 는 이제 조금 있다 얘기할 자바스크립트 그거는 어 또 타입 우리가 인프트하는 타입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요 인프트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끝났죠 그 타입을 꼭 이렇게 쳐져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타입이 equal 텍스트다 글자를 넣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거 글자를 패러그래프 문장으로 넣겠다 시작 끝 근데 그거 아이디는 내가 equal 큰 따옴표 안에다가 데모 라고 아이디를 내가 주겠다 이름 하나 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쓰고 싶은게 요거죠 요런거를 우리가 static paragraph 라고 한다 움직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노트패드 같은거 에서 저장을 해요 save as 그러면 요게 이제 텍스트로 지금 포맷이 돼 있으니까 all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제목 끝에다가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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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here ,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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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저장을 하면 되죠 지금 내가 미리 저장해 놨으니까 이렇게 또 할래 이렇게 나오겠죠 또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저장이 되요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일 타입이 이렇게 html 파일이 되죠 아까 요게 텍스트 제가 저장을 해 놓은 거고 그거를 save as .html 로 해서 저장을 한 거고 그래서 요 파일을 내가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클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html 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든 파일 텍스트 파일이죠 노트패드에다가 거기에 이제 여기 버튼 내가 놓은 버튼 그 버튼의 이름도 버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버튼이 생겼죠 그리고 요런게 저절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패러그래프 요 패러그래프 시작 끝 그 안에다가 this is a static paragraph 이렇게 넣었잖아요 점 찍고 여기도 this is a static paragraph 점 이렇게 나오네요 요 지금 아이디나 요런 것들은 요거는 요걸 다이내믹하게 바꾸려고 지금 준비한 거예요 단지 그래서 요거는 써먹는데 고때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쓰는거죠 제가 이제 뭔 짓을 하게 버튼을 누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걸 이벤트 라고 얘기를 하죠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클라이언트 사이드 말고 서버 사이드 가서 얘기하는게 그동안 25년동안 쭉 발전해오면서 결과만 우리가 봐야지 그거를 25년동안 다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만 지금은 아직 25년 전이죠 그때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만약에 요 메인 페이지가 반짝반짝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하려면 요 자바스크립트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25년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요 엘레멘트 다큐먼트에 엘레멘트에다가 어떤 동적인 요소 다이내믹하게 했다 하는 거를 초보적인 걸 한번 좀 보죠 다시 제가 준비한 보트패드에 도착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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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까 거기에서 조금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넣었죠 자바스크립트니까 스크립트를 넣었어요 다시 스크립트 시작, 스크립트 넣고 스크립트 끝 이렇게 되어있죠. 요 부분이 더 들어갔죠. 자바스크립트가 HTML 안에 보면 이제 이 도큐먼트를 도큐먼트랑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거기에 이제 엘레멘트를 가져오는 방법이 이 아이디로 갖고 온다. 그거 몇가지 더 있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보여요 일단 데모라는 아이디를 이 엘레멘트에다가 좋잖아요. 아이디는 데모다. 이렇게 해서 이 엘레멘트를 갖고 올 때 데모라는 아이디를 쓰겠다. 이런거 이제 카멜 노테이션 그러더라구요. 첫째는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또 말이 나올때마다 대문자 by 아이디 소문자 그 다음에 대문자 그리고 이제 요 경우엔 이제 인어 html 요 html 안에 요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요 글자를 넣고 싶다. 요 글자가 들어가는거죠. 그러니까 방금 또 디스 이어 스태틱 패러그래프 요거 대신에 요거에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를 디스 이어 이너 다이내믹 패러그래프 요걸로 바꾼다는 얘기죠. 바뀌는 거에요. 이 바뀌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반짝거리다든지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html로 저장을 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html 저장을 하면은 html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html 파일로 저장이 됐죠. 노트패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익스텐션을 .html로 하면 되죠. 파일낸 .html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html 파일이 저장이 되죠. 지금 노트패드만 쓰고 있는 거에요. 요거를 우리가 더블클릭해 보면 이렇게 다이내믹으로 바뀌었죠. 스태틱이 스태틱이란 말이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요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요게 나타나죠. 요렇게 그래서 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요게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면은 바뀐 거 말고 반짝인다 그런 동작은 또 그거대로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html을 만든 사람들이 해놓은 틀에다가 요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넣어서 하는거죠. 아 이게 또 아 이게 또 고개에 고개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고개를 클릭하면은 요렇게 나오죠. 다이내믹으로 바뀌었던거죠.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이죠. 이게 전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우리 고객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실행되는거는 이제 다운받아서 고객이 설치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하면은 요 덩어리가 html 안에 요 자바스크립트가 인베드 됐죠. 그 안에 들어갔죠. 그게 요 파서라고 구문해독기라고 그러니까 읽어서 해석하는거죠. 요런 놈이 요 인터넷 웹페이지 안에 있어서 얘가 요 덩어리 읽어서 요렇게 만들어 주는거죠. 우리 방금전에 html 파일이 만든걸 봤듯이 요거를 이너 html 이 아니고 아우터 html html 밖에다가 하는거를 까지만 하죠. 요게 이제 이런걸 다 이미 할 줄 아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시간 낭비했지만 요 비글 보헌을 할 때 요 자바스크립트 다음에 얘기할 노드.js 또 그걸 쓰는 본 스크립트 그건 이제 알두이노에 있는 function variable structure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거죠. 비글 보헌에서 그런거 까지 갈 때는 요게 이제 한번 복습하는 셈을 치죠. 요건 아우터 요걸 한번 보죠. 아우터 스크립트는 요 스크립트 시작하고 스크립트 끝나고 요 안에다가 소스로부터 갖고 와라 큰 따옴표 안에다가 그 소스는 다이내믹.js 라고 저장을 해 놨다. 그 다이내믹.js 랑 보죠. 다이내믹. 다이내믹. 자 글쎄 자바 스크립트로 엑스텐션을 저장하기 전에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 요 이거를 세이브 save as 여기 있는 것처럼 .js 이런 글자를 크게 하는건 어떻게나 잘 모르겠네요 .js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또 하면 안되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요런 모양으로 저장이 되요 이렇게 javascript 파일로 요거는 html 파일이었고 요거는 javascript 파일이고 즉 요거 요거 요거는 타이핑 해놔도 해갈리다 우리가 만들던 html 파일에 지금 요 스크립트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거에요 요게 여기 있던건데 잘라내가지고 요거는 javascript 파일로 저장을 한거죠 요게 원래 요 안에 있던거에요 대신 요걸 잘라내고 요 부분을 넣은거죠 소스를 다이내믹.js 라는걸로 쓰겠다 요거 를 요 파일을 요 javascript 파일을 소스로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요거는 this is a inner로 되있네요 요거는 열어봐야되겠네요 아무튼 요 안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 갖고 오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html 파일 저장해놓은걸 열어보면 요렇게 바뀌죠 아우터 다이내미터 요거는 제가 잘못 저장한거 같아요 아우터 요거랑 같죠 요건 텍스트니까 그냥 세이버면 되니까 요렇게 하면 저도 고치면 되죠 아우터 아우터 html 바깥쪽 즉 여기 요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저장을 한다 그게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파일 내용은 이렇고 그거는 원래 여기서 요 스크립트 안에 얘가 있던건데 그거 대신에 요거를 자바스크립트 . javascript js 로 저장을 하고 그거를 여기서 소스로 삼겠다고 표시하는거죠 언제나 큰 따옴표를 썼어요 지금 계속해서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를 오늘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일단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한 전번에도 이 얘기는 했죠 자바라는 걸 뛰어내죠 그래서 책꽂에 꽂아 말이죠 자바는 그냥 컴파일 하는 보통 컴퓨터 랭귀지다 컴파일 해서 기계어로 되면 실행이 된다 근데 이제 취직이 굉장히 잘 되는거죠 자바는 많이 쓰인다는 얘기고 그에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꼭 요 브라우서 안에서만 움직이죠 브라우서 안에서만 html 문서를 통해서만 이 도큐먼트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금 전에 봤던거 복습을 조금만 하면은 요 도큐먼트라는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올 때 요 아이디에 의해서 방금 전에 데모 그런 아이디를 주고 그 아이디가 있는거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 외에 또 이제 태그 네임으로 갖고 오는게 있죠 요런걸 우리가 태그라 그러죠 html 시작 끝 head 시작 끝 body 시작 끝 요런걸 태그라 그러죠 그 태그의 이름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게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클래스 얘기는 지금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요 얼마전에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눅스였죠 라스베리에서 거기서 이제 스크립팅하는걸 좀 했었죠 그 요거 요거 마찬가지로 자바도 스크립팅을 하는데 뭐 이런게 다 스크립팅이죠 그래서 요 html 안에서 자바 스크립팅을 한다 하는게 지금까지 한 얘기였죠 아주 초보적인건 예를 받고 요양만이 좀 재미난 짓을 했어요 아주 뭐 지니어스하게 그 노드.js 란거죠 전문에도 잠시 또 얘기했었죠 요거를 요거 이제 웹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하던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아니고 서버 사이드로 끌고 오죠 자바스크립트를 노드.js 로 만들어서 근데 자바스크립트하고 노드.js 는 신기한 관계죠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거기에 돌아가는 런타임 환경이고 근데 우리는 고로조로 한걸 다 이용해서 피지컬 컴퓨팅을 하겠다 쉽게 다른 말로 보면 사물인터넷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물인터넷도 조금 이상한 NMR 로 그러니까 그 사물인터넷에 센서는 NMR 센서죠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뭐 유튜브 요러고 굉장히 웹 애플리케이션이 발전한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볼텐데 요게 발전하면서 요 크롬이 엔진을 썼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다 합쳐가지고 처리해 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엔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버전 6 까지는 그게 게임 엔진으로도 쓰였다 게임 개발할 때 또 게임이 돌아갈 때 아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버전 8이 되어있어요 8이 되어있어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요 C++ 로 된 프로그램 안에 갖다 박은게 그게 Node.js 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세번째 하니까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제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일반적인 스태틱한 것들 여기서 스태틱은 아까 얘기한 스태틱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런 얘기죠 스태틱 사이트 얘기죠 웹사이트 중에 스태틱한 것 우리가 웹페이지 만들면 보통 스태틱하죠 별로 움직이는게 없죠 그래서 이제는 서버사이드니까 요 브라우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요청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던 거가 그걸 하고 그게 발전한 엔진으로 발전한 그것까지 다 서버쪽에서 하죠 그리고 걔가 서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웹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면 리퀘스트 그러면 리스판스가 온다 이 얘기죠 어떻게 요렇게 요청을 http 프로토콜로 하면 HTML 안에서 자바스크립트하고 화장시켜주는 CSS 예쁘게 하고 해서 다시 리스판스가 온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 또는 요쪽을 백엔드라고 그러죠 요쪽은 프론트엔드라고 그러고 서버는 백엔드 클라이언트는 프론트엔드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 이니까 백엔드 프로그래밍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스탯틱 사이트고 좀 이쁘고 다양하죠 근데 유튜브 같은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 아 그전에 인터넷 프로토콜 방금 전에 얘기했던거 요 http 그걸 또 한번 전에 얘기했지만 복습하고 가죠 http tcpip 와이파이 이런거 그게 왜냐하면 요 http 가 node js node.js core module 이다 node.js node.js 는 모듈로 이루어져있거든요 그 모듈을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하고 그거를 또 매니저 하죠 node.package.manage Npm 이라는 것도 설치하고 요번에 못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하고 심지어는 비글번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터넷 프로토콜은 http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부르고 소프트웨어 상에서 그것은 이제 노드의 코어 컴포넌트 이기도 하다 코어 모듈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는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 하드웨어 칩 칩 보드 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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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터넷 프로토콜로 그 근데 이제 하드웨어는 인터넷 줄이죠 또는 와이파이 거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와이파이가 링커 레이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상에서 링크 시켜주는 레이어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그게 보드 상에 인터넷을 꼽는 거는 phy 라는 레이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레이어가 있죠 근데 이 http 프로토콜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는 프로토콜이죠 그 프로토콜 모양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모양도 우리가 곧 볼 거에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태틱 사이트가 아니고 다이내믹 사이트 아마 유튜브가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건데 요게 들어갔죠 파란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올린 유튜브 영상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겠죠 굉장히 많이 그리고 거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뭐 우리가 클릭하면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업로드하면 업로드도 할 수 있는 것을 웹 애플리케이션이 하겠죠 그래서 유튜브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상당히 좀 발전된 모습이다 25년 전에 비해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특징은 http 를 리케이스트 하면은 그게 1번이잖아요 2번으로 가요 여기서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서 얘가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끄집어내서 보고 그리고 html 에 들어가서 http 프로토콜에 따라 리스펀스를 우리한테 해주죠 그 중간에 뭐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이런거는 뭐 예쁘게 꾸며주고 움직이게 해주고 이런거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리퀘스트 한게 곧장 일로 가는게 아니고 일로 오죠 즉 url url 이 그 주소를 말하죠 그 사이트의 주소 또는 페이지의 주소 url 인코딩 쪽으로 가고 쿠키란 말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 다음에 get post data 그러니까 얘가 그 유튜브 영상들을 가져와서 보내 주기도 하고 또 겟 포스트 잘 요건 조금 있다 좀 얘기를 하죠 제 생각에 요 쿠키라는 걸 잘 모으면은 아마 상당히 유용한 실질적인 빅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사에서 구글이죠 유튜브 아마 구글사에서 요 쿠키들을 모으면은 상당히 유용한 빅데이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여기 들어올 테니까 지금 알두이노 라스베리 허그 보담에 요 비글본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비글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새해 첫날부터 또 너무 즐겁게 하는거는 아닌 것 같아요 휴일을 하니까 그래서 아 그건 아쉽지만 좀 생략하고 그 뒤에 얘기들은 늘 하던 얘기들 들으니까 그것도 생략하고 마무리 일찍 되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역시 구독 새해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할게요 오늘도 깔끔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거 포함해서 뭐든지 좋으니까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